안녕하세요 얼바인드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2019년 재외동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예요. 매 횟수년도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죠. 각 나라나 각 지역 한인단체들에서 자신의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숫자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 숫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총괄해서 발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50만, 네 750만, 되게 큰 숫자죠. 전 세계 180여 나라에 한국 사람이 75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한 7만 명 정도밖에 증가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10년 전에 680만, 그리고 20년 전에는 560만이었는데요. 대략 그러니까 한 10년에 100만 명씩 증가하는 숫자예요. 아마 10년 후면은 850만이 되어 있겠죠. 네 정말 큰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세요. 75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가까이 되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해외 위주가 가장 많은 국가는, 네 역시 단연컬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254만, 그리고 2위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246만, 네 바짝 뒤를 쫓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외동포 해외에 총 나가 있는 숫자가 750만 명 중에, 그 중 3분의 1은 미국에 살고 계시고, 또 다른 3분의 1은 중국에 살고 계시고, 네 기타 나머지 국가들이 3분의 1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3위는 일본이죠. 네 82만, 생각보다 많이 작죠. 4위가 캐나다에요. 캐나다는 24만, 네 또 캐나다부터는 정말 큰 숫자로 훅 줄어듭니다. 그 이후로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호주, 뭐 이렇게 되지만, 이 나라들은 보통은 인구가 뭐 15만, 16만, 17만, 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녁한 물가로 많이들 이민 가신다고 하는, 뭐 필리핀이 한 8만 명 정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한 2만씩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동남아 국가들은 많은 분들이 나간다고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네 그렇게 큰 숫자가 나가 계시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외동포 현황,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나가 계시는, 네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오실 분이라면, 한번쯤은 정확한 숫자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소개 드리고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 막 헷갈려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네 교민, 교포, 동포, 해외동포, 제외국민, 네 이런 단어들이죠. 음 많이들 혼재해서 쓰시는 것 같고요. 또 정확한 단어를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포, 동포에서 동은, 가틀동, 포는 배포자. 그러니까 같은 배,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네 동포란 그런 단순한 개념입니다. 같은 민족. 여기에 비해서 교포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를 발으켜서, 교포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한자어인데요. 교자는 더부사리 교자. 어감에서 보던 교포란 단어는, 그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포란 것은, 자신의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좀 어려울 때, 몹시 불안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서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말 그대로, 더부사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옛날부터 보통 교포라고 불렀습니다. 교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더부사리 교자에 백성민자. 더부사리하고 있는 민족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교포, 교민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단어에 안 좋은 어감을 깨우친 사람들이, 교민, 교포를 좀 자제하고, 동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만 사실 교포, 교민이라 부르지, 많이들 동포라고 부르고요. 또 각 지역의 한인사회에서는, 교포라는 것을 좀 자제하자는 그런 운동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포라는 것은 그냥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지, 사실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지칭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해외 동포, 아니면 재외동포,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제는 교포, 교민이 아니고 재외동포입니다. 네, 재외동포가 정확한 뜻이에요. 네,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이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재외국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재외국민, 무슨 뜻이죠? 바로 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재외동포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재외동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 한민족, 한국인이면 다 되는 건데요.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국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셔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아직 취득하시지 않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갖고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자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교포, 교민이 아니에요. 재외동포입니다. 그리고 해외동포. 그리고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은 다른 뜻입니다. 재외국민은 국적을,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에 사는 사람. 재외동포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전체 한국인. 네, 정리가 잘 되셨죠. 이제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살고 계세요. 가장 많은 인원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에 60만 명,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33만 명,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를 포함한 그 북가주 지역에 17만 명, 달라스 휴스턴이 포함된 텍사스에 14만 명, 시애틀시티가 포함된 워시턴주가 12만 명,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주가 10만 명, 애틀란타를 비롯한 조지아주가 10만 명, 또 워싱턴 DC의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주가 또 10만 명 살고 계십니다. 그 밖에 한인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주로는 7만 명의 메릴랜드, 또 7만 명의 펜실베니아, 마찬가지로 7만 명까지 상승한 하와이, 그리고 5만 명이 살고 계시는 플로리다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에 250만 명이 살고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살고 계신 LA와 뉴욕 중도, 그 두 군데만 합쳐도 사실은 100만 명이 넘어가요. 게다가 250만 명이라는 숫자는 흔히들 불법 체류라고 부르는 서류미비자분들,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지만, 특별한 신분 없이 그냥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숫자에 집계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남가주 지역에 한 80만 명, 그 다음에 뉴욕 지역에 한 40만 명,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120만 명 정도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역을 합쳐가지고, 미국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곳곳에 한인들이 또 많이 사시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만 명 이상의 지역들, 샌프란시스코와 사노세, 시카고, 시에르, 휴스턴, 달러스, 애틀란타, 워싱턴 DC까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한인 인구 10만 명을 말씀드리면서, 대한항공 국적기가 들어오는 것은, 네, 보통 한인 인구 10만 명이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기가 직항으로 들어오는 곳은, 하와이와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약간의 관광지죠. 네,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관광 한인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또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와 하와이는, 거주 한인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인 인구의 변동을 살펴보면, 최근에 한인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달라스를 위시한 텍사스주입니다. 네, 달라스와 휴스턴이 존재하고 있는 텍사스주. 그리고 조제아주의 애틀란타도 상당히 빠르게 한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하와이가 정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하와이 하면 그 맑은 공기 생각나시죠?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 그래서 좀 하와이는 물가가 정말 많이 비싸거든요. 하지만 또 워낙 좋은 동네다 보니까, 그 자연환경에서 사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섬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또 한인분들이 모이면서 또 많이 또 편리해지고 있고, 그래서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도 한인 인구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보통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한국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는 얼바인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많이 유명한 도시들이 많죠. 그리고 또 오렌지 카운티 LA 권역은 워낙 또 한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쪽 캘리포니아로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다른 동부나 중부보다는 한국에서 오시기가 좀 더 지리적으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도 하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한인 인구가 한 10년에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죠.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욕이나 뉴저지 쪽은 한인 인구가 살짝살짝 줄고 있습니다. 얼바인데디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에 오시려는 분들은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가시길 바라시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를 꿈꿔요.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타주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보다는 한국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날씨도 좋고 쾌적하고 그리고 또 한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활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교육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 역시나 조금 비싸죠. 미국은 가장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역도 싸고 좋은 지역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경향이 더 커요. 뉴욕과 뉴저지 쪽이 되게 좋죠.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좀 줄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캘리포니아 정말 제일 많은 한인분들이 살고 계신데 사실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한인분들이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더 편리해지고. 반면에 저쪽의 중구나 남부 쪽에 좀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 도시로 가신 분들은 사실 생활비는 저렴하지만 다들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본인 성향인 것 같아요. 본인 성향이 한국분들하고 많이 같이 부딪히면서 살고 싶으면 말 그대로 한국처럼 살고 싶으면 한국분들이 많은 데로 오시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이민을 왜 갔어?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이민을 왔으면 정말 뭐랄까 외국답게 사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민을 갔어도 한국처럼 사는 게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 취향이고 자신의 환경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그냥 자신의 주관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미국에 와서도 같이 어울려 사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꼭 그분들이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뭉쳐서 산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지만 물론 예전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꼭 돈을 버는 것 외에도 그냥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자체가 좋아서 함께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같은 민족 친구들이나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또 이렇게 정서가 맞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달라스 휴스턴이 있는 텍사스주와 그다음에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예요. 그것은 날씨도 따뜻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하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생활에 대한 인프라도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저도 달라스 휴스턴은 가봤는데 애틀란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 많이 궁금해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미국의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자신의 동네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재밌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각 지역에 계신 많은 그 지역 유튜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데디였습니다. 얼바인데디는 미국 이민과 미국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합니다.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